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떠나니 내 것이 아니었다 꼬깃꼬깃 숨겨놓은 옷장 속 지폐들 사용하지 않으니 내 것이 아니었다 긴 머리털 비서 넘기며 미소짓던 멋쟁이 그녀 늙은 입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몸은 남이 되고 말만 선물 안해도 내 것이 아니었다 70인생 살아보니 내 것은 없고 빛만 남은 빚쟁이처럼 서럽고 자랑하기만 하다 내 것이라곤 없으니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다 병 없이 탈 없이 살아도 길어야 10년이다 아 생각해보니 그나마 좋은 건 친구였다 좋아서 손잡아 흔들어주고 웃고 얘기하며 시간을 있게 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말하여 주며 기운을 나게 하고 돌아서면 보고 싶은 그리는 사람 그는 친구였구나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부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보자구나 세상이 다 변하여도 변함이 없는 것 오직 친구뿐이다 오직 친구뿐이다 오직 친구뿐이다 어째 씨